자 시작! 도착! 도착! 굿예 반바지 캠핑 북한산 사기정 캠핑장 가기 전에 로컬푸드마켓 진짜 크다 생각보다 오늘은 어떤 막걸리를 고민 중입니다 지상수 이거 처음에 아무것도 못 먹어봤어요 배달이가 뭐예요? 다 먹어봐요 우리 나도 몰라요 이게 뭐야? 아 나 오늘 엠비 가져왔어 오늘은 된체롱입니다 기름있는 부위로 먹선 굴고기용이긴 하네요 맞아 뭘 샀냐 포키 다이제 너구리 포키 다이제 와 진짜 좋다 사기막 야영 캠핑장에 가려면 사기막 야영 캠핑장을 내비로 찍지 말고 북한산성 제1주차장으로 오셔서 사기막 야영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용 주차장으로 가셔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와 북한산 처음 와보는데 진짜 경치 좋네요 와 짐 많다 너무 귀여워 귀여운 내 가방 이거 백패킹 가방 너무 귀여워 인간 삼각들 인간 삼각들 짐은 트럭에 싣고 저희는 이 차를 타고 사기막 야영장으로 올라갑니다 다들 기분이 어떠신가요? 날아갈 것 같고 누나는 어떠신가요? 왜 저래 진짜 왜 저래 진짜 왜 저래 진짜 구내센터에 가서 체크인을 해야 됩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종량제 봉투를 구매했습니다 여기가 A 사이트 와 진짜 좋다 왜 안되냐 이거? 넓다 화장실 화장실 20 나 가방보다 뭐 20 조금 넓은 옷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파 앉혀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A20 우리 모두 다 함께 행복한 가을 캠핑을 위해서 텐트를 치고 의자를 피고 캠핑용품을 펼치고 있습니다 텐트를 다 설치하고 고기를 먹습니다 엎친 썰 외빵 어? 왜 빵? 뭘 봐? 소금 따로 안칠 거예요 알아서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거의 비건이에요 빵 토마토 브로콜리 당근 파 뭐야 저거? 부추죠 부추 미나리 빵 빵 비건인데 이 빵은 버터 향이 가득하나? 비건 아니고요 맛있어 그냥 육식주의자입니다 근데 양심상 야채를 가져온 겁니다 끝났어 빨리 더 익으면 안 돼 거의 우설이야 우설 응 드삼 보이게 이모 미나리 더 주이소 네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네 진짜 맛있어 역시 비건이야 응 얘 목살만 있었으면 맛없었어 맞아 분명해 얄짤이 있어서 맛있어 지장수 지존보와 지존보와 견주는 얼마나 맛있을까 누나 너 먹어봐지? 난 반바지 안내면 정기글을 가져오기 가위바위보 누나 다시 안내면 정기글을 가져오기 가위바위보 나 너무 빨리 빨리 내 너는 왜 말하고 왜 늦게 해 알았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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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다녀오세요 전기를 신청하면 멀티탭과 전기글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삼겹살 와 미나리가 시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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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게 생겼어 어땠습니까 맛이 어땠습니까 어땠습니까 좋아요 나 5도까지 좋아요 왜 부추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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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게 따윈 필요없네 응 앗 뜨거 찍게 있어야 돼요 두부 우와 짱이다 농협에서 산 진짜 손두부 손두부 짱이에요 와 진짜 짱이에요 와 와 와 아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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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요 너무 맛있게 생겼어 하하하하 쓸 수가 없어 근데 아직도 이 세프로는 뭐야 하하하하 맛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왜 저래 왜 저래 하하하하 카메라만 갖다 대면 왜 저러는 거야 하하하하 갑자기 갑자기 말이 없어 계속 말하다가 아니 치즈를 구워봤더니 이런 모양이 뱁니다 노래 만들프로까지는 없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마우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흐으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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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밤새 고양이 때문에 자지 못했던 누나와 얼어버린 의자 젖어버린 텐트 수증기가 수증기가 여기는 하우스야 풍경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여기는 산막 텐트 제 생각엔 여기가 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산세가 보이면서 모든 걸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곳은 D66, D65인 것 같습니다 이쪽 너무 좋고요 곳곳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현금을 많이 가져오신 분 도어라기 있는 하우스에 오신 분 금계를 여기까지 가져온다고요? 그렇지 꿀태뿡! 얍! 흐흐흐흐 극세 포키 최고 포키 하나 남았어 스텝콘에 먹으러 가네 그래요? 저희 사이다를 먹고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려고 합니다 다들 아크테릭스를 마치기로 했는데 누나는 있는데 보진 못했어요 누나가 자꾸 있대요 마지막 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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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포포키 포포포키 아유 누구 바지야 여기저께 일로로 혹시 그건 스크램블 크로스로드입 흠흠 환경지킴이 전기를 만들러 갔어요 인절리야? 하고 싶어 아유 하하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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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키체조 포키 포키 하하하하 뒤집어진 텐트 뒤집는 텐트 후디의 판타지 우리 둘만 신났어 너무 무서워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듣는다는 ADHD 이제 내려갑니다 그때는 텐트를 안 가져오고 겨울에 한번 더웁시다 모두들 안녕 춘천 수풀 닭갈비, 북한산 돼지갈비 제육 쌈밥을 먹습니다 와 된장찌개 여러가지 반찬과 함께 미친거냐고 남의 비빔국수 비빔국수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돼지들의 밥상 돼지들의 밥상 밥을 몇 개 써야지 역시 돼지들 여기는 정말 꼭 와야 됩니다 동이 동이 동이하면 따봉을 해주세요 동이 동이 따봉 정말 맛있습니다 와 북한산이 이렇게 보이는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와 오덴세랑 콜라 구한 제품도 여기 있고 진짜 다양한 구추들이 있다 캠핑 제품들도 진짜 많네 와 여기는 빵이 진짜 다양하네요 와 이거 이거가 맛있대 북한산 온니 북한산 온니 오늘의 커피 아이스 라떼 북한산 바움쿤 온니 이리 와 빨리 와 열맞춰야 된다고 하나 둘 셋 안녕 즐거웠어 안녕 см 핼핼핼핫 감사합니다 잘 살려주세요